민주당은 이처럼 경선 대진표가 완성되면서 본격적인 공천 절차에도 들어갔습니다. 임혁백 공천관리위원장이 개파와 무관하게 국민참여 공천을 실현하겠다고 천명했는데 단지 친명이라는 이유만으로 지역 연고도 없는데 비명기 의원이 있는 곳에 지원하는 이들이 속속 나오고 있죠. 실형화 선고받았거나 뇌문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인 인사도 적격 판정을 받으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유승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임혁백 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과 공천관리위원들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보였습니다. 민주당은 민주주의와 경제, 국가소멸 위기를 가져온 정부와 여당을 심판하기 위해 혁신과 통합의 후보를 공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천과정 전반에 걸쳐 국민이 참여하는 국민참여 공천제를 시행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천실현 의지도 내비쳤습니다. 1시간 넘게 이어진 공천관리위원장은 도덕성검증 소위원회와 기획여론조사 소위원회 등 두 개의 소위원회를 두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안팎에서는 여전히 공천을 둘러싼 잡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 발표된 검증위의 예비 후보자 적격 판정 명단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으로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은 황운하 의원, 뇌물수수 혐의로 지난해 3월 불구속 기소된 노웅래 의원 등이 포함됐고, 비명계 박용진 의원의 지역구 서울 강북을의 출마를 선언한 정봉주 전 의원도 명단에 이름이 오른 겁니다. 임 위원장은 오직 더불어민주당계만 있다며 개판 혼란에 선을 그었지만, 일각에서는 일부 의원들이 이른바 자객궁천 등의 불만을 품고 탈당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유승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